오늘 편의점에서 군고구마를 구매했는데요 그래서 군고구마 또띠아 피자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또띠아를 준비해 주시고요 또띠아 한 장을 종이호일 위에 올려주세요 그 다음 군고구마 준비하시고요 군고구마를 또띠아 위에 올려주세요 이제 군고구마를 으깨서 잘 펴주세요 고구마가 잘 펴진 것 같네요 그럼 모짜렐라 치즈 준비하시고요 모짜렐라 치즈를 고구마 위에 듬뿍 뿌려주세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10분 돌려주세요 우와 맛있는 군고구마 또띠아 피자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볼게요 아우 맛있겠다 어때요 여러분 맛있어 보이나요? 마지막 꿀을 쭉 뿌려주세요 군고구마 또띠아 피자 와 이거 정말 맛있고요 맥주 안주로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세요 손wr Phantom comedic 黃 이럴 ended 읎 שנ McKenzie